후우야 뒷좌석에 타가지고 V 누르면은 1인칭에서 샴페인 마실 수 있어 예수 누나 수영에서 오고 있어 옆에서 되고 있는 거 맞아? 그래서 짱 이뻐 되고 있는 거 맞아 너 홈피 눌러도 들어가고 있으면 되고 있는 거야 아 찼어! 왜 버려? 어 생겼어 야 왜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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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네 정상석이지 못해 아 뭔 사람인가 가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정이 되지 택시가 다시 안 생겨? 360도로 우리 가고 예수합니다 보드 타고 여기 왔다 아니 보드 타러 온 거야 보드 타러 온 거야 이거 누구야 내 버튼데 저거 안녕 아! 진짜 오빠다 오빠아 오빠아 오빠 나 가기 전에 머리 바꿨어 그래 돈 줘 휴 저기 혼자 있어라 왕따 시키자 돈 돈 못 주는데 이거 타 아유 예수 누나 있어 추우야 이거 언니 차 빨리 여기 이건가? 언니 어디 있어 이거 이거 가 끝 오고고고고고 그래서 나의 머리를 바꾼다는 꿈은 부서졌고 누가 오토바이 스턴트하는데 안 돼 예수 언니 나 차를 잘못 탔 예수 언니라 예수 언니 진짜 잘한다 차 온전 얘가 다 내가 온전하는 게 아니야 아 언니 아니야? 나야? 야 총알 우리 집 가자 좋았어 우리 집 좀 멀어 근데 나 지명수 왜 언제 벗어나 칼 좀 뺏었다고 되게 많아하네 그러니까말려 뺏을 수도 있지 사람을 살게 보니깐 어 미쳤네 야박한 세상이야 살다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야 뭐 날라가는데 저기? 어 아니 뭐 본 걸로 뭐가 날라갔어 여기 또 살다가 날라갈 수도 있는 거지 나야 나 아아 가자 가자 따온 따온 티카 근데 왜 라디오에 틀었니? 아 내가 그랬다고? 몰라 나 지금 expand 라디오를 틀었는지 껐었는지 cía 어 뒤에 거기 조심하라고 아 아 미안 미안, 내 잘못 불러달라고 초우야 대박이다 이거 타고 απ 혀 아니야, 문제야 내가 설마 그거같은데, 아니야 형, 오토바이 harassing 초우야, 빨리 타 초우야, 빨리 타고 조우야 이거 빨리 타 조우야 빨리 안돼요 조우야 너무 빨리 내겠다 그렇지 않아 이거다 이거 나도 죽였어 난 죽였어 난 죽였어 조우야 그냥 이거 다 꺼면 돼 조우야 빨리 타 이거 난 진짜 너무 무서워 조우야 이거 빨리 타 나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조우야 이거 빨리 타 조우야 이거 빨리 타 조우야 이거 빨리 타 아우 아 답답해 언니 죽었어? 그래 죽었다 예수는 나지 예수 죽이 되는 거 왜 왜 그래 난 우스바이가 다 됐어 야 조우야 내려 그럼 달라고 하면 되잖아 옆에 타 옆에 타 아 벌렁이 없네 아 진짜 내리라고 옆에 타라고 아 경평 왜 붙었어 아 아 뒷바퀴 아 아 아 아 아 아 뒷바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총알이 없어 통크났는데 뒤에 그래요 뭐야 주변에 아니 맞을 줄 몰랐어 맞을 줄 몰랐어 제대로 맞혔는데 그라운드에 처인 정도를 해야 돼 됐다 들어와 일로오 오우 오우야 뭔 소리야 어디서 핵전쟁 갔니? 여기야 초구야 언니 집이야 뭐 먹을 거 없어? 저기 술하고 여기 마약 있어 그건 먹는 건 아니지 않나? 야 초구야 밑에 가자 밑에 일로 와봐 막 와인란중호 마싱 떼까진 안 좋아 쓸와인 비춘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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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토와일 구했다 내가 꺼 앗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